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4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박수감 치면서 파이팅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전일 미국시장 분석부터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26% 상승 나스닥 0.30% 상승 반도체 지수가 무려 3.19%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도 0.67% 상승 상해종합도 2.39% 상승 니케 0.24% 상승 자 전세계가 같이 지금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도 0.12%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한 404개약 정도 매도했습니다만 지수는 상승 마감했구요 콜옵션이 한 4%대 상승 푸드옵션이 한 6%대 마이너스 이것이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오르는건 조금 작게 오르구요 빠지는게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자 그래 양쪽 합이 가면서 점점점점 줄어든다구요 무슨 뜻이냐 프리미엄이 까지게 돼야 되거든요 오르는게 더 많이 올라 버리고 빠지는게 좀 작게 빠지면 그것이 빠지지 않고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어려우니까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한쪽으로 강하게 한번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러면 이 옵션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그것을 좀 죽여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옵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렸구요 자 전일 미국은 보잉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주가가 어저께 상승함으로 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좀 올랐구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반도체 지수가 애플하고 퀄컴이 30조 규모의 소송을 벌였었는데 이거 양측이 합의했답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애플의 퀄컴이 인텔로 공급받고 있던 칩 다시 이제 퀄컴이 칩 제공하기로 했구요 그러한 부분들이 인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 자 그와 같은 소식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폭 상승하면서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죠? 자 일단 주가의 흐름 보시면 우상량 기조 유지하면서 크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하게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밑으로 빠지면서 조정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쉬어가는 듯 하면서 위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는 어저께 워낙 많이 날랐구요 자 독일도 지표호조 그리고 영국도 파운더가 자꾸 올라감으로 해서 수출기업이 많은 영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호재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상승 노동당 영국 정부와 노동당 간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견 조금씩 조금씩 절충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양호구요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야 어저께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했는데 그냥 지지 정도가 아니라 장대 양봉을 박아버렸습니다 2.39% 상승 니케이도 240일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뛰어넘고 그냥 안착하는 모습이거든요 양호하다고 하셨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만 더 전달해 드리자면 중국의 점유율 자동차 메이커들 메이커들 한한령 때문에 사드 보복 때문에 조금 주춤했었는데요 V자 반동을 노리기 위해서 신차 물량 대거 공세에 가하겠다 현대차 기아차 그런 전력들을 내놓고 있구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17일 18일 모스코바 방문해서 대북 논의를 미리 조금 사전에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240일 강하게 코스피 뛰어넘었구요 코스닥은 240일이 깨지는 장대 엄봉 보이다가 대번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오늘 요즘에는 이 상황들이 조정이 장중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장중에 장중에 푹 뺐다가 그냥 들어올리면서 조정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외국인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전일도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만 어 기관이 가지고 있던 물량 동시효과 인근에 그냥 기관이 다 떠넘겼거든요 외국인 다 받아줬습니다 코스피 그죠 보셨죠 그래서 외국인이 좀처럼 아 코스피에서 매수세 멈추질 않습니다 연속에서 계속 신기록을 깨면서 그죠 뭐 최장기간 올라간다 등등등 약이나 하고 있습니다만 아 업종 대표주 군에 잘 아 종목을 선택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 그렇게 시장이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 체감은 그렇게 좋게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그런 생각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솔라모님 대박님 정훈 JJ 반갑습니다 자 매수세는 코스닥은 아 그죠 여기 3일 정도 쌍거리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 코스닥은 좀 숭그러게 하는 것 같고요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매이죠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쭉 들어온다 그죠 자 전일 아 특이한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당일 주위에 보시면 처음에 개인이 매수세 있던 거 기관이 매도세 있던 거 기관과 개인이 손받김 하면서 크로스하고요 그것이 한 12시 이후입니까 한 1시 이후 정도부터 쭉 매수세 한 천억대까지 가다가 기관이 막판에 던져버리고 그것을 외국인이 받아준 그런 어저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일별 장중 당일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런 거 참고를 하신다면 시장에 대한 더욱더 확신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무엇이냐 외국인이 기관이 던지든 개인이 던지든 나는 사겠어 그죠 외국인이 매수세 많이 포착되는 그런 업종 종목들로 접근한다면 아 투자 수익에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보죠 코스피 0.3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구요 코스당 0.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 동시효과니까 크게 의미 없구요 포트폴리오 수급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추가 추가하고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탄력 좋게 지금 한 3일째 오르고 있는데요 어 전일 기관이 좀 많이 담았죠 여기 단기 볼링저밴드 상단과 정거점 인근이 한 81800원대 정도 가서는 조금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적당히 거기에서 조금 차이 실현하고 조금 눌려주면 다시 담는 그런 전력 쓸 거에요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들고 가진 않습니다 자 신세계 전일 어 외국인 관심 있습니다 어 적절하게 이평선들 다 돌파한 상황이고 어 단기 그래도 상승폭적이 있기 때문에 순고로는 양상이고 이것이 위로 어 방향 아 상승적으로 정한다면 크게 밑으로 빠질 이유가 없어요 면세점 면세점 개통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한국에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면세점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화장품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화장품 중국향 면세점 그죠 그러면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많이 다졌기 때문에 상승폭 제법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모레포스피크 한번 보시죠 그죠 여기 인근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했잖습니까 하하 저희 방에 혼자 밖에 못 먹어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좀 눌려주면 들어가려 했는데 다시 봤을때 너무 올라가지고 못 따라 들어갔는데 한분이 잘 따라 들어가가지고요 이틀만에 14% 먹었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또 그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신세계 LG전자 비슷한 모양들이에요 다 받쳐놓은 종목들 전일 외국인 제법 많이 들어왔죠 최근에 물량 제법 들어옵니다 외국인 위로 쏘우면 죄송합니다 충분히 위로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한 8만 2천원권대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 이전에 여기 정거점대 볼린즈변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를 딱 띄운다 이러면 단기 목표치 7만 1,500원에서 7만 8천원권 정도 보면 7천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7천원 정도 더하면 8만 3천원권 정도를 목표치로 이렇게 엔자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일행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농심도 60일 지지하는 모습 보고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한번 딱 치고 가줘야 되는데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이것도 탄탄하게 지금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밑으로 쳐지기보다는 위로 갈 수 있다 시장이 좋은데 크게 밑으로 빠질 이유 없거든요 그렇죠 농심이 최근에 뭐 겉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론 오뚝이나 여타 삼량이나 이런 브랜드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농심이 아직까지는 부동의 1위입니다 1등하고 친해요 1등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자 현대차도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안 던집니다 지금 며칠째 홀딩입니까 닥터케이가 단타 위주로 하기도 합니다만 끌고 갈 땐 끝내주기 끌고 가요 지금 1,2,3,4,5,6,7,8,9,9,10 11일째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 위로 더 열려있기 때문에 n자 목표치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13만 5천원권도 보입니다 더 돌고 갑니다 자 RFHIC 우리 힐링님 혼자 가지고 계신데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한 2만 8천원 깨지지 않으면 그죠 좀 홀딩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적절히 장중인 상황 봐서 5G 한번 치면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적절히 수익나는 상황 내지는 위로 한번 치고 가는거 한번 승부 걸어 볼 만 는 합니다 자 셀트리언 120일권에서 주춤할 때 차익실현 좀 하자 그랬구요 다시 짧은 매매 가능한 사람은 충분히 사놓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만원권 때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계속 트레일링 스탑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끌고 가라 한 이후에 여기 정도 훼손되면 3분의 1 매도 또 좀 매도 하고 다 던지는 거 아니다 하고 이날 이제 깨질 때는 다 청산하시기를 권유 드린다 했고 쭉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20만권 여기 지지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파하면 잘하는 사람이라면 단타 매매 가능한 사람이라면 다시 사놓았다면 그게 베리 붓이겠죠 어저께 올라간 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다 추숙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위에서 적당히 끊어먹고 잘하는 사람을 밑에서 다시 사놓고 하면 그게 베스트 트레이드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트룩시마 판매 승인 때문입니까 자 지금 바닷권에서 단기 바닷권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121일권인 21만 3천원 2천원권을 강하게 돌파하면 베리 굿 밑으로 60일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번 감아올리는 시도 넣으죠 다시 감아서 여기 돌파해버리면 이제 셀트리온 앞으로 추가는 좀 좋아진다 닥트케이는 20만원권 정도 돌파하는거 보고 눌려주면 2평선을 다 돌려낼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셀트리온 관심있어요 이제 애드님도 반갑습니다 자 커피님도 반갑구요 자 이제 닥트케이가 셀트리온 사 사 하는 날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억하심증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닥트케이가 셀트리온 방송한거 보고 비교적 잘 맞춰낸다고 그 표현이 맞습니까 어쨌든 자 유료가입 문의도 오시고 또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그널 보고 매도일때 매도 시그널 넣을때 매도하고 그죠 매수할만할때 매수하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돌려낸거 보고 다시 매수타이밍 잡으면 되지 무조건적인 중장기 투자는 그렇게 바람직한건 아니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맞고 틀리고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도움될만하다 싶으시면 취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밑으로 꼽으시지 마시고 하하 자 그래서 셀트륨 삼행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신규조건은 조금 경험이 많지 않은 그리고 단타 매매가 되지 않은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전략은 확실하게 어느정도 상승 확인하고 눌림목 줄 때 들어가자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닥터케이가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눌림목 들어가는 눌림목 그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것이 오히려 더 밑에서 하락수세 유지 중 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명심이 명심이 참 지저분해요 그렇게 잘 가던게 그게 뭔지 알아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겁니다 주로 내수주 그죠? 그리고 한정거 같은 그런 유틸리티 이런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 방어 역할을 좀 하거든요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죠? 좀 주춤한거 같아요 자 신세계 상승 출발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뭐 약보합 하이닉스 1% 추가 상승 예약! 여기 최고로 지금 많이 박았어요 하이닉스 갑니다 예야 하하하 참 아이고 참 시장 약보합 출발입니다 시장이 어디가 주도할거라는 것을 잘 맞춰낸다 아닙니까 하이닉스 유독 강해 지금 IT전기전자중에 물론 삼성전기도 좀 강하네요 삼성전기 이런것도 잘 돌아냅니다 그러니까 뭐다 주도주는 IT전기전자라니깐요 그리고 화장품 개통 면세점 개통 이게 주도주에요 주도주 그리고 5G 이런 부분이 조금 테마성으로 돌고있는 그런 현재 시장이에요 그러나 5G나 미세먼지나 이런거 잘못 꼭 떼있으면 울리면 큰일나요 시장양후입니다 하이닉스 갑니다 하이닉스 갑니다 예야 하 하 음 이거 봐봐 중국 소비계통 대번에 빨간불 들어오잖아 어저께 한번 주춤하고 그죠? 바이오도 뭐 그만 그만 이렇게 지금 보유 채팅방에 날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구요 무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무료든 유료든 밑에 채팅 날려 주십시오 그러면 무료하고 싶다면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구요 혼자 사기 힘드시면 유료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코스피 외국인 35억 또 들어오고 있구요 약간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코스닥은 0.1억 불었습니다 영웅이 방가방가 어저께 좀 가슴 아픈 소식 나도 가슴 아팠어 잘 추스리고 좀 가슴 아프죠? 용웅이 방금 중앙원 나이 어프간 를 우리 하이닉스 유독 강해 야 제대로 제대로 들어갔어 이번에는 돈 좀 세겠지 시총 상위가 시원찮아요 여기 하이닉스하고 몇개 빼고 아모레퍼스픽 강해 신세계도 가긴 가는데 화장품하고 IT가 주도주라는 것은 변함없어요 휴대폰 부품주도 상당히 강해 아모레퍼스픽이 진짜 강하네 일단은 여기 섹터에 하나는 잡았어요 신세계 하나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 없구요 5G도 다시 한번 들어오니까 RFHIC 힐링님 RFHIC 그냥 들고 가세요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만 그만 야 키스트 그죠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폭입니다만 62억입니다만 매도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들어와요 또 또 들어옵니다 땡큐 브로우 프로그램 현재는 매도세 120억 65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거 무료 채팅방에 날려주는데 거의 전무 할겁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울게요 들어가보면 희한한 광고만 하고 그 사람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 홍보하고 하고 이럽니다 완전 개판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저한테 초대장 날라왔길래 개판이었습니다 흠 비교를 말아 주십시오 흠 예객님 딴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무료방인데 물론 본인은 유료회원이십니다만 유료회원도 이렇게 안해줘요 목표치 얼마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끝입니다 누가 차트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날려줍니까 안 날려줘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핸드폰으로 볼려면 너무 힘든데 제가 이렇게 착착착 정리되어 있는 화면을 딱딱 날려드리면 한눈에 보기 너무 좋잖아요 그게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좋다고 보기가 안그러면 탭 일일이 다 넘겨야 돼요 현재가 한번 봐야 되고 차트 한번 봐야 되고 시장 봐야 되고 아이고 그죠 근데 제가 딱딱 이렇게 날려드리면 얼마나 폭이 좋아요 그죠 근데 인사 한마디 하자 해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참 안타까워요 일진다이아 다 던졌어요 일진다이아 다 던졌습니다 셀트리온으로 지켜봅니다 일진다이아 시원찮아서 던졌어요 에이 다이아 좋아하면 안 돼 무슨 중구입니까 아 중구 중구는 우리 배중구말고 그거 있잖아 심수일가 뭐 있잖아요 다이아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잠시 다이아에 눈이 멀었어요 청산합니다 시원찮아요 조금 그거 청산한 거 가지고 하이닉스 박았지 않습니까 LG전자 박았잖아요 사자마자 어떻게 올라가고 추가 더 올라가고 힐링님 먹었던 거 토해냈다고 아쉬워하지 말아 했죠 이렇게 들어가고 더 잘 먹어내면 돼 일진다이아 더 빠집니다 이건 더 올라가 그럼 뭐가 잘한 겁니까 바꾼 거 잘한 겁니다 그죠 힐링님 먹었던 거 토해냈다고 억울해 할 필요 없다고요 바깥 한 게 더 잘 가 그럼 된 겁니다 장갑 벗고 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죠 최희야 하울에 만원씩 받자 하면 다 나갈 거다 아마 아이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는 아마 평생 기억할 게 몇 개 있어 개업했다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저도 개업했습니다 열심히 해 볼게요 그 다음날 열두 명 나갔다 죽어도 못 잊어 그거 그래서 그렇게 무료로 밤잠 안 자가면서 유료에 해당하는 준하는 걸 무료로 해 드렸잖아 여러분들한테 근데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한테 딱 열두 명 나간다 그 다음 하하하 추구도 못 잊어 추구도 못 잊어 이 사람들의 습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한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러니 야 최희야 응 최희야 너보고 지금 돈 안내면 무료해서 나가라 그러니 그런거 아니잖아 호글아 너 예전에 힘들어서 잠깐 나갔는데 다시 올게 오지마라 그러니 와서 들으라 그러잖아 응 그렇게 안 한다고 얄팍한 놈 같으면 삐져가지고 두룩심 벌 들어와 이러고 말죠 그렇게 안합니다 얄팍한 놈 아니에요 야 에스케 아이닉스 더 갑니다 1.6 야 삼성전기도 세다 그러는데 시장 바로 V자 반등 자 뭐 체크하면 된다 외국인 던진지 여부만 체크하시라고 요 딴거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일성 깨는지 여부 그죠 오일성 깨는지 여부 외국인 들어온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예이야 딴거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이 던지는지 1봉으로 일본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오일성 깨지는지만 보고 그냥 적당히 들고 가시라고 사막 콘덴서 하 정훈이 열심히 하니까 어 봐줘야지 핵인싸 아니야 핵인싸 여러분들 신규 회원 여러분들 아 돌아온지 얼마 안됐는데 내가 너무 나서는거 아닌가 그런거 없어요 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무료방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정훈이는 핵인싸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거에요 주도적으로 학습도 주도적인 학습이 좋듯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고 오늘은 들어가기 힘들다 아침에 딱 뛰어올릴 때 들어갔으면 또 몰라도 아침에 뛰어올릴 때는 타이밍이 된거잖아 64500원 지금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그래 눌림목 주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분할 매수는 가능해 눌림목 주면 65000원 65000원 65000원까지 밀리면 뭐가 안좋은냐 강하게 하는데 너무 세게 밀리는거잖아 어쨌든 65000원 밀리면 1차 매수 두번 밀릴 때 여기 지킬 가능성이 있거든 61000원 300원 여기서 2차 매수해서 적절히 빠져나오겠다는 전략을 세운다면 몰라도 현재 지금 들어간건 조금 부담스럽다 셀트리온 양호 일단은 야 근데 딴게 비실비실 하이닉스만 혼자 연락이 가는데 일단 그거라도 가니까 다행이에요 주력입니다 외국에 매수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굿 하이닉스 일단은 목표친건 왔어요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왔으니까 잘 보고 있을겁니다 농심이 옳수 밀린다 흠흠 자 농심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한데 근데 여기까지는 버텨 볼만 하겠지 28만원 정도 이게 안깨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좀 들고 있거든 지금 조금 지저분하네 농심이 왜이러지 요새 라면을 하하하하 농심껄 잘 안 먹어서 그렇나 오늘부터 열심히 농심껄 먹어야지 그렇게 잘 가던게 조금 요새 지지부진해 오뚜기는 완전 쳐줬네 다 던졌어요 삼문양식품은 올라오고 신세계 푸드 쳐줬고 대상 최근에 조금 음식료가 조금 그래요 먼저 상승했던 것 좀 차익시로 나오고 있어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나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보악권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당은 다시 땡기고 있고 선물로 지금 약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312억 들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 종목 더 지중할랍니다 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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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슨 잘가 야 시자잉 흫 여인 왕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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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힐링 듣고 계십니까 RFHIC 적당히 끊어 나가세요. 좀 쉬운차아요. 전 전부 매도 의견 드렸는데요. 자 현대차 더 끌고 갑니다. 현대차 더 끌고 갈 거구요. 자 영웅아 농신 설마 풀빵 때리진 않았겠지 몇 퍼센트 들고 와 있고 현금 얼마 있다 이야기 한번 해봐. 자 셀트리온 추가 상승 나와요. 셀트리온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종 대표주들이 시원찮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앤드 전기전자 약간 강세구요. 여기 여기 그저 나머지 좀 시원찮아요. 지금 보압이라서 그렇습니다. 보압. 그저 여기 시총 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it 전기전자 쪽으로 질러버리고 나머지 좀 시원찮습니다. 현재 참고를 하십시오. 이러니까 지금 장이 올라가네 만에 해도 썩 썩 번인들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못하고 있다면 썩 수익률 벨로라는 겁니다. 다. 다. 자 하이닉스 잘 들어오고 있어요. 신세계 외국계 들어오죠. LG전자 외국계 빵삼빵삼 농심 메드노우네 현대차 양호 양호 외국계 약간 우기 노프라블럼 자 그리고 지수는 보합입니다 보합 그런데 외국인 들어와요 기관이 자꾸 던지는게 이게 좀 그래요 조금 어 조금 같이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위로 북 갈건데 왜그런다 여기 앞에 밑에 바닥 꺼내서 자기도 샀거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좀 하겠다는 겁니다 기관이 쫌팽이 같으니 라고 조금도 같이 사서 좀 쭉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조금 더 끊어요 29만 샀잖아 우리 단가보단 조금 높네 우리가 29만 천원권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이야기할 거야 단가 뭐 1% 조금 위에 더 주고 샀는데 아 이거 쳐지면 곤란하긴 곤란해 일단 기다려 그리고 전략을 하나 더 제시할게 만약에 밑으로 쳐지잖아 던지지마 일단 그리고 여기서 바운드 한 번 넣을거다 그럼 여기서 20만 8천원권에서 한 번 더 사버려 만약에 쳐지잖아 비중 줄여야 되고 올라가면 단가가 확 낮아져 있을거기 때문에 적절히 빠져놓은 전략 그게 물타기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아직까지 지지권인 모양이 조금 상승 추세가 무너지려고 해서 그렇지 지지권인 240일권에서 한 번 반등 넣을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야 이거는 지지권에서 그 전략도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닉스 조금씩 챙겨갑니다 하이닉스 얼만큼 왔어요 조금씩 챙겨갑니다 얼만큼 왔거든요 욕심 안부려요 그냥 적절히 챙겨갑니다 하이닉스가 4천원 가까이 먹었어 4천원이면 얼마입니까 그쵸? 한 6% 가까이 먹었어 5,6% 그럼 됐죠 뭐 그쵸? 에게 5,6%?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메르치라고 있잖아요 그쵸? 0.5%도 먹고 팔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만에 그런 뉴스들 본적 있죠? 0.5%도 먹고 끊는다구요 그 큰 외국계 정권사가 그쵸? 5% 먹었으면 됐지 다 안 던지거든요 더 갈수 있는거는 나머지 물량으로 들어갑니다 한 절반 던졌어요 먹은거 토해내기 싫습니다 차근차근 챙겨갑니다 올만큼 왔거든 그러한 주가의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면 수익률이 배가가 돼요 무슨 말이다? 폴린저 밴드 상단이고 며칠 올랐어요? 한 둘 셋 넷 시총 2위 종목이 4일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물론 더 치고 갈 수 있어요 다 안 던졌잖아 잘 가는 놈 다 던지라 그럽니까? 다 안 던졌어요 더 치고 가면 땡큐 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거 들고 가면 되구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서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저 좀 팔아먹으면 다시 사놓으면 되요 가만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 안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신세계로 엎어칩니다 하이닉스 팔아먹은거 가만 돈 안들고 있고 신세계로 엎어친다고요? 올라가면 베리 굿입니다 그러면 신세계 갈라 폼 잡고 있거든 화장품 개통이 대세맞아요 하하하하 어저께 뭐 들었던 모양인지 무료 채팅방에도 있었던 새끼가 그따구로 그래 아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 왜 상대편한테 내가 그냥 상대편한테 욕한거 봤냐 없어 난 그냥 욕 절대 안해 상대편이 나한테 먼저 욕하거나 나한테 먼저 걸면 가만있어서 그렇지 인간이 좀 덜 되가지고 내가 먼저는 절대 안그래 하하하하 대득전자 정훈이 5G관련이잖아 그냥 그만 그만 여기서 이제 반등 강하게 나왔으면 안 밀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도 좀 밀리잖아 20일 지진하고 있는데 뭐 그만 그만 할 것 같아 알아서 선택하도록 이거는 그냥 그만 그만 말 그대로 하이닉스 좀 잘 봐요 와우 희겨 요새는 꼬박꼬박 적어놔요 하하하하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죠 저도 이제 체계적으로 그죠 얼마에 맺어있고 다 적어놨습니다 자 정훈아 아침에 안 바쁘냐 하하하하 좋은 보직에 앉아있는 모양이지 하하하하 여기 지금 직장인이 이 방송 듣고 싶은데 참 못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제법 있는걸 알고 있어요 막 귀에 이어포만 듣고 막 귀에 이어포만 듣고 꽂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쵸 그쵸 영웅이가 이야기 안 와서 말인데 내가 정을 진짜 안 줘야 되겠어 이제 물론 어저께 그 인간한테 정 준 적이 없지만 야 조금 수 틀리면 막말 막한다 천벌 받는데 나보고 하하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천벌 받는데 참 아이 찌질한 새끼 같으냐고 그 이야기하면 진짜 찌질하다고 인정할만한데 내가 쪽팔려서 그냥 이야기 안 할란다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그 인간에 대한 배려다 집에서 채워주고 술삼이기고 했더니 응 그래도 잘 따른다 싶어서 막판에는 막판에 그르고 뒤통수 딱 때려나간다 바쁜데 안 듣고 있으면 불안해 하하하 어? 제이야 술삼이기고 응 원순한거 같고 그래도 어? 그래서 좀 챙겨주려고 어? 모텔에서 잔다는거 집에까지 처음으로 데리고 가서 재워주고 지차인데까지 그다음날 아침에 다 데려다주고 뭔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소용없다니까 흠 괜히 정주고 나면 내 맘 가슴 아프고 그래 허허 흠 흠 지금 다시 조금씩 다 올라오고 있죠 흠 흠 야 제이야 야 그 이야기 해주면 이가 억서 기가차 할거야 아마 그것은 진짜 내가 이야기 안할게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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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찐찐한 새끼같아 궁금하지? 나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죽었어 지금 내가 왜 내보낸줄 아냐? 해비 돌려달란다 해비 미친 새끼 아니야? 개또라이같은 새끼가 그래서 내보냈다 기간 딱 끝났는데 해비 좀 돌려주면 안돼요? 이 지랄하고 있다? 또라이같은게 어이없어 벌으면 많이 벌면 나한테 몇천만원 벌면 나한테 한 돈천만원씩 더 줄거냐? 그러면 그런 계약돼있으면 내가 해비 돌려주지 재희야 회비 30만원 내고 회비 50만원 내고 몇천씩 벌고하면 나한테 한 500씩 줄거냐? 그러면 회비 돌려준다고 정 꼴배기 싫으면 회비 돌려주면 나갈게 이 지랄할거같은거 미쳤냐 내가? 말해뿐네? 뭐 허위사실이냐 뭐 있는사실인데 맞지 재희야? 지지랄기는 진짜 그런거 같으면 오히려 내가 웬만하면 형 동생 아니야 형 많이 힘듭니다 제가 유료방에 뭐 어디있다 하더라도 무료방에 있을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러면 지 질문하는걸 내가 답을 안해주네요 지금 무료방에 계신분들 질문하는데 내 답 안해준거 하나라도 있냐? 전부 다 해줘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진짜 어? 나 영업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는건데 슬쭉슬쭉 본인이 알아서 눈치껏 물어보면 그지? 자금 규모 되면 부담없이 그냥 가입하면 되는거고 돈 50만원 아끼려 하다가 몇백 날라가잖아 근데 가입하고 싶어도 돈 뭐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왔는데 회비 많이 내려면 부담되잖아 들어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 알고 있거든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내가 알려주잖아 뭐 건성으로 알려주냐? 제대로 알려줘 옛날하고 똑같이 구르면 되지 형 지금 좀 힘드니까 제가 무료에 있을테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알겠다 그러지 내가 뭐 쌩깠냐? 제이 너한테도 쌩 안까잖아 뭐 별로 물어본 것도 없지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가지고 하하하 어이가 기가 없어 기가 딱 막혀요 그거 보고 내가 날려버렸다 그전에 뭐 내한테 짜식구리한 이야기했다고 날린 줄 알아? 내가 참 찌질한 놈 되기 싫어서 그런 이야기도 안했는데 지가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날린 거 아니라고 난 그런 놈 아니라고 난 그런 놈 아니라고 내한테 욕 좀 했다고 그냥 날린 놈 아니라고 지가 할 이야기는 내한테 할만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나는 인정한다 그랬어 패장은 말이 없다 그랬어 지나간 거지만 깨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본인들이 깨진 금액이 좀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하다보면 손실도 있을 수 있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랬어 몇 번 2주일 동안 내가 사과했어 2주일 동안 나 같은 사람도 없을 거야 그냥 쓱 넘어가면 알지 아니 유료방 하는 전문가라 피고 미안하다고 2주 동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안 들어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이야기 띡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긴 싫어서 그쵸? 맨날 깨집니까 그쵸? 하노이 가가지고 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깽판 치는 바람에 그쵸? 현대건설 좀 주춤했지 맨날 깨지냐고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천지 빼깔인데 현대차도 지금 11만 9천 원이 먹고 있어 만 원 먹고 있어요 지금 그쵸? 만 원이 몇 프로입니까 근 9% 가까이 먹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먹고 지금 청산해 나가고 있고 그쵸? 농심이가 벌어야 영웅이가 그치? 영웅아 앞으로 라면 위주로 좀 밥 먹어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어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만은 아 농심이 쳐지네 아 농심이 일일이 찌질한 소리 듣기 싫어서 일일이 코좌질 하듯이 지금 근 한 달 다 되어 갔는데 인제 이야기한다 참 지나간 이야기다 싶어서 아 몸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안 좋은 모양이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아 몸이 아이고 인간관계가 그래요 허탈해요 허탈해 그냥 이런 이야기는 안하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뭐겠어요 저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 그냥 좀 숨길 줄도 알고 그냥 혼자 마음속에 그냥 담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표현이 좀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숨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내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꽁하게 있는 것보다 속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시장이 방향성 없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450억 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빠른 속도로 사들어온 것 같아요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시로도 많이 눌려져있네 부지런해 지켜봅니다 지민한 지민한 저be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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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료회원들 기간 내에는 환불조치 퍼펙트하게 그날 바로 다 해드립니다. 기간 끝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놈이지. 기간 내에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그렇죠? 기간 내에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리 once 과정 단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힐링님 현대차 홀딩입니다 현대차 현대차 홀딩 현대차 홀딩 현대차 홀딩 헉 셀트리언 진짜 세요 추가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죠 그러니까 자 시장이 그냥 그 자리에요 그 자리에 그쵸 바이너스 0.03입니다 그냥 조금 빠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여기 2241 여기 안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전 전이 저점 권역인 2235 여기만 지켜도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적당하니 외국인 형들이 오늘도 적당하니 적당하니 받아줍니다 기관 애들아 던지니 알았어 형이 받아줄게 그래서 받아줘요 그냥 그러니까 크게 걱정 없습니다 뭐 체크하셔라 외국인이 외국인이 매도 막 천억 이상씩 나오는지 여부 코스피가 오일선 밖에는 어저께 코스닥처럼 운봉 크게 떨어지는지 여부 어저께 떨어진 초가도 대번 들어올려요 양호입니다 양호 영호가 다음에 몸 안좋다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안 만나자 양산에 홍룡폭포라고 있거든 거기서 둘이서 손잡는건 좀 그렇고 걸어 올라가면서 너가 또 철학자잖아 철학적인 이야기 내한테 좀 많이 해주라 폭포 밑에서 조용히 우리 명상도 좀 하고 진짜로 그랬다 폭포 밑에서 나 30분씩 막 명상하고 그래 무념 무념 무상 폭파 소리 쫙 떨어지는데 딱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아무 생각 없어져 일단 시장은 양호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해 죽었으니까 양호 뭐 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1200개 던지다가 또 한 600개 걷어드렸어요 양호 그죠 개인이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으면 위로 잘 안갑니다 위로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 기관외국인이 돈 줘야 돼요 배팅한 위로 배팅한 개인한테 돈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 할 수 있겠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크로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금 순고력이 양상인 것 같아요 계속 강하게 가면 좋겠지만 계속 강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해외시장 미국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선물 0.02 상승 0.11 상승 퍼센트 양양호 미국선물이 장중에 많이 빠지는지 여부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는 코스피를 기준으로는 많이 해보겠어요 10억 규모로 많이 땡겼습니다 자 오늘은 IT 전기전자 강세고 자동차 쪽 강세고 나머지 다 힘없어요 셀트리온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총 1,2,3 3은 그겁니다만 삼성전자 우선줍니다만 셀트리온은 4위인가 그렇죠 5위 현대차까지 시총 상위 일부 그냥 땡겨주고 나머지 그냥 주춤주춤 그러니까 보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총 상위 들고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하고 그렇죠 자 단타를 치려면 그렇죠 여기 얼마입니까 8,100원 아닙니까 여기 8,200원권이거든요 1,000원이면 1점 몇 프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인근에서 팔아먹고 단타 1% 뛰기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야 좀 밀립니다 권력은 왔어요 권력은 권력은 왔는데 전일 고점 부위 아닙니까 권력은 왔는데 이렇게 엄봉떨려질 때 하는게 아니라 양봉을 딱 들어 올리는 시도 놓고 하면 그때 딱 쏘고 위에서 적절하게 밀리며 끊어내고 그렇게 단타를 해도 하는 겁니다 LG전자가 그런 지금 케이스 아닙니까 전일 여기 자항권 돌파했던 지점이니까 여긴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76,900원권 여기 들어가고 한 여기 정도 끊어먹고 그게 단타예요 그게 하이닉스 충분히 챙겼어요 4분의 3 챙겼습니다 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얼마가 올랐습니까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정고점 인근이거든요 눌려도 누가 뭐라 할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끌고 가다가 하루 이틀 3 4 5 6일 끌고 가다가 여기서 딱 던지니까 밀리잖아 그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끊어가기 시작했어요 선제적으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던졌어요 지금 그럼 밑으로 빠집니다 다 던져도 되는데 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들어갑니다 현대차는 던질 필요 없고요 갈 모양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올라갈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던집니다 목표치가 많이 남았다 이거죠 그거죠 하이닉스는 뭐라고요 제법 많이 올라왔어 단기 목표치 입금까지 왔어요 적당하니 눌려주면 다시 또 접근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잘하는 매매입니다 무작정 안 들어가요 LG전자는 좀 약세긴 한데 어저께 상승분 다 반납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던지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여기 탄탄하게 받쳐주고 아래꼬리 달고 위로 다시 쏘면 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이거는 신세계도 사들어가고 있고요 농심이 좀 지지부진한데 이거 그냥 냅둡니다 그냥 적당하니 RFHIC 이거 다 청산했습니다 셀트리어는 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관심있어 하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은 외국인이 그냥 525억 정도 받아주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선물을 개인이 자꾸 사들어오고 있으니까 위로 강하게 지금 갈 상황은 안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리는거 개인하고 손박힌 확 나와주면 모를까 조금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쉼없이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조정 받을때 밑으로 세게 밀리지 말고 전일 저점정도 지켜주는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을것 같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시장 개장할텐데요. 중국 추가상승 나오면 더 굳실거구요 장중에 미국 선물 동향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구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위에 주식 좀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 K 방송하던데 괜찮다 싶으시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딱 I'm Dr. K Yeah I'm back to K-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